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장을 나가봤습니다. 신장을 나가봤습니다. 살짝 나가봤습니다. 남성, 저 요즘 저기서 드라마 찍어요. 아, 그래요? 저 끝에서. 저게 마시듯이 많지 않아? 어정 솜씨. 저게 되게 활기차고 되게 좋아요. 활기차고 가겨둔. 그럼 뭐하러? 엄마! 오늘 좀 바가지 좀 씌워요. 어머, 어머니. 돈 좀 내려갔습니다. 돈 좀 내려갔습니다. 돈 좀 내려갔습니다. 제가 원래 제 돈이 복돈이거든요. 복돈이거든요. 어머, 쎄스. 비용이 너무 없으셔서 힘들어갔습니다. 영사 언니의 에너지가 시장에 가니까 확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안녕하세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힘든데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에너지 팡팡 넘치지. 엄마, 안녕하세요. 잘 살아봅시다. 엄마, 왔어. 왔어. 엄마, 왔어. 잘 살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머니. 와, 채집거리가 저렇게 커요, 안에가? 아이고, 싫어하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에 복나물들이, 국산들이 막 다 있어. 좀 사야 돼. 당근하고. 제주 흑당근. 흑당근 있어? 이거 다 제주 거예요? 제주 거. 맛있지? 흑당근 벌써 오랜만이다. 2천 원이. 옛날에 촬영 끝나고 오늘 싼 거예요, 야차들이. 내려 살 뻔했어요. 너무 싼. 너무 싼. 맞아, 촬영하면 사고 싶었겠다. 응, 사고 싶었어요. 언니, 오이 어디 거요? 오이 4천 원. 4개, 4천 원? 4천 원이요? 너무 괜찮은데? 잘하겠다. 저렴해요, 되게. 맛있겠다. 아이고, 콩나물. 감자 넣고 이거 넣고 양파. 대파 하나 사. 저렇게 다 샀을 때 얼마? 엄마, 엄마 사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받으셨어? 이거 저희 호모무침이에요. 언니, 내가 거기로 가서 먹을게. 언니, 내가 거기 가서 먹는 거 찍을게. 눈빛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고마워요.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고마워요. 아유, 언니. 그러면 3만 원이요? 저렇게 샀는데 3만 원 밖에 안 나와? 우리 시장. 대래시장이 확실히 야채는 싸요. 채소류는 훨씬 싸요. 양배추 형식. 돈줄 내려고. 돈줄이 아니라 돈줄 내려고. 내가 다 갖고 나왔네, 엄마. 갈게요. 고마워요. 홍어 잘 먹을게요. 잘. 오늘 돈줄 냅니다. 안녕. 에이, 뭐. 안 맞아. 안 맞아. 싫어. 나 사이즈가. 2XX라지야. 사이즈가 너무 잡수라고. 손절이. 웬만하면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그러네. 야, 구글 참에. 구글 맛있겠다. 와우. 통영쿨도 있고. 이게 서산쿨도 있고. 복돈 들어갑니다. 복돈. 선생님, 만 원이죠? 네. 안녕하세요. 밤이다. 딸기 봐요, 딸기. 딸기 너무 좋다. 오늘 아주 돈줄 납니다. 뭘 만들려고, 오늘은? 콩으로. 이것저것 한번 해보려고. 매일 보면 돼, 이거. 매일 보시면 돼. 매일 보면 돼. 매일 안 하는데, 매일 어떻게 보면 돼. 수고하세요. 오늘 갖고 온 거 다 해요, 이거? 할머니, 네 대로 다 했어요, 6,000원? 셀 때. 셀 때. 셀 때. 맞아요? 이렇게 마 원짜리 보면 행복한데. 고구마 줄기, 할머니. 할머니, 다 사신 거 아니야? 됐다, 할머니 간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저걸 달파면 집에 가실 줄 알았어요. 또 다른 곳에 콩이 있더라고. 고마워. 소고기 다진 육. 소고기를요? 네, 소고기를. 한우로? 아니, 한우. 한우, 멋있어. 할 때 달아야지. 오늘 사장님, 또 얼마, 얼마씩 팔고 싶어요, 오늘. 저희하고. 이렇게 다 얼마예요? 그게 다요? 네. 정상은 얼마일까? 1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부위가 어디죠? 21만 원 나와. 21만 원? 어떻게 어디야. 무슨 살이에요? 손질 좀 하고 나면 또 빠질 거예요. 아니, 사장님. 다 쓸어, 사장님. 돈 줄 나요. 살치살. 살치살. 우와, 살치살. 사실 저 많은 양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붕쥬왕. 많이 파세요. 왕자원이 오니까 더 많아졌어. 잘 되세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흥하세요. 야, 우리 떡지, 아들. 안녕하세요. 아들. 뭘까요? 천수 터락, 좋다. 그 집이구나. 아들. 이게 떡을 아들이 개발한 거예요, 이 떡을. 그래서 난리야. 아니, 저거 밖에 너무 맛있지 않나요? 아, 야. 그게 그거잖아. 만약에 사가. 네. 많이 팔리죠. 이건 전국 택배가 나와요. 전국 택배로. 우리 아들도 그냥. 아들이 복둥이야, 이 집은? 아들이 만든 데시피. 맛있겠다. 떡 먹고 싶다. 아니, 두부로 뭐 만들었다며. 뭐야, 두부로? 두부로 만들었다고? 이게 두부로 만든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앙버터죠. 앙버터라고 해가지고 유행을 잘하는. 예예. 두부로 만든 떡. 두부로 만든 떡. 이것도 아들이 개발. 아들이 개발했어요. 아들이 아이디어가 되게 구매해져있네요. 아들이 젊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시면서. 색다른 조합이더라고. 네. 젊은 친구들한테. 맞아, 요즘 젊은 친구들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저런 아이디어가 바꾸죠. 시장통을 바꾸죠. 내일 당장 많이 사러 가시겠는데. 이거 너무 좋다. 아주 찰져가지고 쫀득쫀득. 깜짝 놀랐어. 나 궁금하다, 저 맛. 맛있겠다. 진짜.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한가 봐. 저 쫀득쫀득. 엄청 찰지나 보다. 어쩜 이렇게 쫄깃해? 난 두부에 버터 안 어울릴 줄 알고 싶거든요. 어울려요. 어울려요. 궁금하다. 저 완판. 두부들 각점이네. 네, 줄 사야겠네요. 너무 먹고 싶다. 그냥 첫 맛은 쫀득쫀득이었어요. 쫀득쫀득. 내일모레 촬영가면 바로 사 먹어야겠어요. 맛있게는 먹네. 아우, 어떡해. 나 처음 먹어. 아, 지금 먹는 거 구경하네. 처음 먹네요. 아, 이게 두부로 만들었대요. 건강하지, 소화도 잘 되지. 생각보다 작지 않네요. 그래. 여기 다 몇 개야? 두부가 몇 개 있어? 두부요? 한 스무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스무 개? 아, 누군 주고 누군 안 줘야 되나? 자, 제가 이 영재가 오늘 쏩니다. 아, 영재. 그럼 줄 서시는 거예요? 딱 20분. 20개 밖에 없대요. 이거는 60세 이상. 60세 이상. 60세 이상. 60세 이상. 나 이제한테. 엄마, 오늘 영재가 떡네요. 자, 순서대로 20명 하나씩. 20명 하나, 엄마, 엄마 하나, 하나, 하나. 20명 하나, 엄마, 엄마 하나, 하나, 하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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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하나, 하나, 하나. 어떡해, 어떡해. 자, 힘내세요. 아니, 엄마 한 조각, 한 조각, 엄마 한 조각씩. 아니, 엄마. 엄마 이거 태림이 다 나가. 아이구, 어떡해. 엄마 이거 태림이 다 나가. 저 이거 뭐 사건 현장 아닌가요? 기자 언니 못 들어가. 카메라가 못 들어가. 이 영장! 아니 영장은 이 재미로 언니 일하는 거 같아요. 한 판에 얼마야? 네? 얼마야? 누나가 돈줄 낸다. 얼마야 한 판.